북러 군사업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일대 북중러 동북아 식냉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대열에 낀 중국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중국은 현재 북러 간 스킨십의 일정 수준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러시아와의 개별적인 우호 관계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내뱉힌 상황입니다 전무가 되는 중국이 북중러 3자 관계로 묶이는 것을 꺼려한다고 분석합니다 서방 세계 등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며 이를 지켜보는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과 같이 좀 더 확실한 행동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요스턴토 갱하연입니다